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 친구는 정말 매력으로 보기도 하고, 뭘 해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머리가 있어요. 사람 진짜 제인, 사람 머리가 있어요. 그래서 탈색도 되고, 스타일링도 되고, 이걸 드릴 수 있어요. 일곱 호에버어 남편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친구가 남성 왔거든요. 그래서 지출 직무대와 지출 아베테스트가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팍 했어요. 하단 별론 마지막에 있었는데 저기서 물을 뿌렸어요, 이렇게. 물을 뿌리고 한 번 찍고 다 보고 다시 뿌리고 또 쇼서 보고 다시 뿌리고 또 쇼서 보고 이렇게 하다가 되게 힘들죠. 그 화면, 외국인 모델이 한 명이 악세사리, 패션, 뷰티, 이렇게 다 컨셉표로 다 찍으라고 해요. 이렇게 다 찍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. 보통은 하루에 한 가지 컨셉으로 몇 가지 분이 만드는 데 안 들어왔을 때 이때 좀 특이하게 다양한 컨셉을 좀 찍었던 기회가 없었거든요. 얘네들 보고 또 약간 이런, 얘네들 보느들이 유단떨고 막 담요 갔다 다니고 막 얘네들 보고 싶었는데 너무 하고 싶겠지. 그게 더 풀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이제 계속 그러진 않겠지. 그렇게 막 너무 돌아다니진 않지, 그래도. 어, 안 해. 그냥. 응, 응. 그냥 찍어요, 그럼. 근데 그게 그냥 예를 들면 너무 아무렇지 않아요. 그게 정말 프로같이 촬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는 제일 외국 아티스트가 남자가 많이 없을 때 온 건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없을 때 얘기를 하고 해서 촬영을 하면은 그래도 좀 각각에 가질 않죠. 그래서 왜곡을, 외곡을 때린 제가 그때 얘기하다가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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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.